한 시대에 풍미했지만 수영이 사라졌어 한 시대 소위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다! 타코맨!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깁시다 오늘은! 너 이번엔 지면 하찮다며 저는 이제 다음 번에 못 맞출 시 은퇴하겠습니다 과연 패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의 문제 주세요 1979년 4월 12일생 오 그저께 생일이었네 이 친구 현재 에이전트 아 에이전트 3시즌 만에 100골 달성 오오오오오 공격수 전위맨 우리 웬만하면 다 전위맨인 것 같아 확실한 건 공격수입니다 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79년생으로 한번 유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격! 호빙류 5, 4, 3 넘어갑니다! 오 골 비기 싫어! 5, 4, 3 배트맨 혀캐! 호마리우 땡! 아이씨! 호마리우는 69년생인가 그런데? 아이씨! 아 또 한일 월드컬이며 또 환역을 했겠네 아 나 알았어 라치오 라치오? 79년생? 5, 4, 4 넘어갑시다 힌트 제안 저 잠깐 힌트 제안 R팀과 혁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 yes, or, no만 대답을 할 수 있어 저는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아 이거로는 방송이 안 되지 예 아 전화 찬스 이런 거 쓸 수 돼? 쓸 수 있는 사람 좀 써봐요 전화 찬스 써도 돼요 저는 질문 찬스 B 선수가 L의 데뷔지에서 뛴 적이 있나요? 예 정답! 혁혜! 여 캐지만! 정답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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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지만! 아! 야 캐지만이 79년생이야! 아! 지난번에 박물수 기자가 했어! 아 안 했어 안 했어 난 캐지만이 80년생인 줄 알았어 야 오늘은 재미없다 야 오늘 녹화하기 하지 말아 야 방송이 재미없다 이거 야 방송이 재미없다 이거 탑골맨의 주인공은 아 캐지만 선수였습니다 아 또 캐지만 선수가 좀 약간 귀염상이에요 귀염상이죠! 박지성 선수로 또 함께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었죠 전성기는 PSV 시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애경기 뭐 골을 넣었다 할 수도 있는 첼시에서 또 한 번 말 한 번 먹고 네 첼시 한 번 해서 한 번 더 거침없이 다 한 번 말았고 본인의 그 한군 인기를 또 실험하기 위해서도 용산 전자상각에 갔습니다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게 있었고 네 현재는 에이전트를 하고 있으면서 라치오 밀린코비치 사비치라는 구단과 선수 인마 선수 라치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구단 이름이냐? 무리뉴와 또 궁합이 안 좋았고요 알렉스 신장과도 궁합이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벌칙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봐요 종료하자 이거 얼마나 때리고 싶든지 절로 가야지 던질 거 없냐? 넌 또 왜 와 일루? 여기로 찍어야 돼 여기로 찍어야 돼 네 하나 둘 아니 피하시라 진짜 용산에서 캐지만 봤다는 사람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